오전시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스템에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요. 녹화 방송을 올리진 않았습니다. 현재 아쉬운 흐름입니다. 코스피 0.78% 하락이구요. 코스닥은 0.42% 하락입니다. 아침방송에서도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반등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21인근에서 전일 그래도 좀 잘 버텨 준 상황이 없기 때문에 오늘 추가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을만한 해외시장 흐름이었는데 오늘 기관외국 쌍거리 매도 나오구요. 선물을 만개학 인근까지 9,445개의 외국인이 매도하는 것이 저항권에서 크게 좀 밀리는 아쉬운 흐름으로 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은 연속적으로 코스피보다 강하게 올라왔으니 전일에 저점 부위 정도에서 지금 반등 시도가 나와 있는 그래도 비교적 양호한 상황인 반면에 코스피가 좀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 선물도 체크를 해보면요. 크게 변동 없습니다. 그냥 강보화권에서 적절한 흐름인데 그동안에 한 3,4일 동안에 강세 보였던 우리나라 시장에 대한 차익실험 물량, 특히 기관이 차익실험 물량 좀 많이 쏟아내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섹터별로 한번 챙겨보자면요. 메타버스 그리고 엔터 게임쪽 아니면 주식이 아닌건가 싶을 정도로 초강세를 보이는 그 3개의 섹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약세 흐름입니다. 업종 대표주 섹터를 봐도 그렇죠. 덱스터 오늘 지금 18% 상승중이구요. 맥스트도 나도 가자 라면서 24% 상승중입니다. 위즈윅 스튜디오, 서닉 시스템 할거 없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구요. 게임주 내에서도 엔소프트 참 말이 많았는데 일단 반등 구간에 와 있는 상황이구요. 위메이드는 보악권입니다. 카카오게임도 연속적으로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 펄어비스도 추가 상승하고 있는 그런 흐름. 하이브 그리고 JYP 어저께 조금 엔터 주들을 조금 고르기 양상이었는데요. 오늘은 추가적으로 양호하게 반등 해내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2차전지 섹터 내에서는 조금 엇갈리는 흐름인데요. 고점 부위에서 LNF 라든지 에코프로 비엠 조금 순고로는 양상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좀 아쉬운 것은요.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차전지 엔터 메타버스 게임 외에는 거의 다 약세 흐릅니다. 이겁니다. 이게 참 아쉬워요. 셀트리온 삼행제도 61 인근에서 크게 조정 받고 있는 모습. 이렇게 되면 강하게 반등 해내기가 참 쉽지 않은 상황인데요. 셀트리온은 24만원권과 21만원권. 여기 사이에서 박스권을 이룰 가능성 높은데 21만원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다시 한번 더 강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3%대 셀트리온 제약도 4.6%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삼성전자도 크게 밀리고는 있지 않습니다만 시장이 오늘 약세 흐름이라서 그렇습니까. 강하게 반등은 해내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보아권에서 움직이고 있구요. SK하이닉스는 121권에서 조금 밀리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자동차도 현대차는 아직까지 좀 쉬운 차는 흐름이구요. 기아차가 치집권에서 지금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데요. 반드시 8만 2천원권은 지켜내야 되고 반등을 좀 해내야 되는 상황인데 박스권 정도는 유지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카오 상승전환 초입인데요. 저항권에서 좀 밀리고 있는 상황 그리고 전일 강하게 상승했던 상강 M&T 참 이런 모습들을 보면요. 많이 아쉽습니다. 오늘 7% 때 전일 상승폭 거의 다 지금 토해내는 그런 상황에서 좀 끌어당기는 시도는 나오고 있습니다만 시장의 체력을 여실히 보여준다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 강하게 상승하는 종목 코리아스 키트 12% 때 상승하고 있구요. TV 하이텍도 비교적 단기 고점 부위에서도 잘 버텨내는 모습 그리고 한미반도체 상승 초입이니까 한미반도체 정도는 지켜볼 필요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덕전자 4% 때 심택도 5% 때 상승하는 엇갈린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일이 다 열거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극심한 차별화 장소에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점은 기간외국인이 쌍거리가 들어와야만 여기 저항권을 강하게 돌파할 수 있는데 오늘은 쌍거리 매도가 나오니까 여러분들은 좀 더 관망하시구요. 아침장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속적으로 하락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등을 어느정도 해내면서 마무리가 돼야 그래도 양호한 조정 받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좀 관망하는 자세 필요하다 생각 들구요. 메타버스 게임 엔터 쪽 잘 가고 있긴 합니다만 비교적 고점 부위에 있는 종목이니까 섣불리 매숙하다 하시면 조정 나올 때 힘들어질 수 있으니까 조정을 기다리는 그런 스탠스를 취하시길 권유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모든 알림 설정 해 놓으시면 방송 시청하시기 용이 할 겁니다. 추천 영상 올려놓을 테니깐요. 공부 한번 해 보시죠. 점심 맛있게 드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